무선 핵폭탄, 엔지 스페셜! 대상 만점, 별별 엔지! 빠른 발걸음, 거친 숨소리, 심각하게 달려오는 한효주! 숨 좀 들이고 다시 뛸게요! 이번에는 과연? 뛰는 건 F, 엔지는 A 플러스! 만만은 함께 자라도 서로 해치지 아니하며 도는 함께 행하여도 서로 거슬리지 않는다 오늘도 깨알 같은 연기 지도를 보여주시는데 공지에 몰린 광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데 제가 확실합니까? 이 광수에게 공지에 몰린 광수는 애들이 저 팔! 발 빠져요! 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관절이 안 좋았어요! 안 빠졌다! 이 정도의 애들이 뭐 시간 좀 먹기죠 만약 나 사법 처리하면 드림스타는 어떻게 되는데 서유장이 넘으러 점점 혈압 벌었는데 이제 막 제품이 줄 시간이 되는데 제품이 팔릴 거 같냐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울려나 봐 너무 울려나 봐 둘 다 망하잖아? 자충수야, 알아? 내가 지금 네가 걱정돼서 하는 소린 줄 알아? 우리 스타 패션이 개학 위반으로 물러지니까 하는 소리잖아, 알아? 아, 어떡해 이주현이 이미 잘해 웃음 도저히 서유장 어떡해 우리 스타 패션이 개학 위반으로 무너지겠으니까 하는 소리잖아 야, 이게 다 무슨 서유장이냐고 어떡해 오는 거 아니에요? 서유장 안 돼, 안 돼, 안 돼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 이주현의 비겁한 변명은? 기분의 악소리라고 나왔다 아, 어떡해 기분의 악소리라고 나왔다 기분의 악소리라고 나왔다 귀여워 태울가에 오쟁이 한날이 고고고고 희정이에요? 태영치라 뭐하냐 아니, 다 잘한다 그랬어, 나 희승이 뭐 잘해? 다 잘하는데 치리치리뱅뱅 할래? 치리치리뱅뱅 할래? 치리치리뱅뱅 할래? 이혈이 표와 지티치리뱅뱅은 직상하다 치리치리뱅뱅 가기는 내가 접수하겠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보기엔 우리 이 쌤이 어렸을 때 상상으로 넘어가야 하는 타이밍인데 도통 컷이 나질 않는다 콧구멍다, 콧구멍 뭐하는 짓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시가 일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한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 뭐야 나 간식을 잡았는데 잘못한 사람은 말이 없는 법 잘못한 사람은 말이 없는 법 어? 왜, 왜 이러세요? 또 물은 진짜 술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 아, 집에 가고 싶다 누가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남자를 찍었지 찍었찍어 레츠고 파리 너도 찍어 레츠고 파리 나는 나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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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았어 한 번에 부탁해요 진지하게 표정 연기 중인 이태곤 좋아하는 사람한테 떠밀리고 나쁜 소리 듣고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봤어 지금? 파리 때리고 가는 거? 파리가 뭘 때렸다고요? 정확히 얼굴을 가급하는 파리 봤어 지금? 파리 때리고 가는 거? 꼬인다 꼬여 대사인지 대전 소속의 궁녀 분장은 지밀 14 친방 20 수방이 23 색장 2 보기 2 안소주방 11 세답방 12 생가방 11 틀렸다 다시 할게요 진짜 틀렸다 한효주씨 공부하세요 차분하게 시험에 임하는 한효주 만물 병육이 부상해하며 도병행이 부상패인이라 소덕은 천류요 대덕은 돈환이 아! 죄송합니다 지진이 모험아이는 엔진퍼레이는 감히 내 앞에서 이번에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네가 정신이 없는게 정신이 없는게로 멈춰라 감히 내 앞에서 이 나라의 궁녀를 잡아드리려 하다니? 아! 뭐지? 잡아드리려 하다니? 힘없는 궁년이 내주어줘도 좋다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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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남자 이태곤 선생님이 그날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지? 괜찮아요 이제 오늘 사연이 오늘 사연을 보러 왔으니까요 엎드려 차별 업무 완벽 결합 그런거 아니야 엎드려 나리가 소정이를 핑계로 귀가 독촉 전화를 하는데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당신 요즘 들어 일찍 나가고 일찍 돌아오니 아 아 아 아 본부장님은 빠지세요 싫어해 싫어해 나한테도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위험하게 가만치 짜돌아다니지 마 짜돌아다니지 마 짜돌아다니지 마 감정을 겪어서 생활요고 등장 위험하게 자꾸 돌아다니지 마 톡톡 튀는 스타들의 못 말리는 웃음 엔지였습니다